재무제표, 제대로 알면 제대로 번다. 재무제표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트레이딩은 전혀 다르죠. 기업의 사업 내용과 수익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것이 투자. 수급과 심리 분석을 신경 쓰는 것은 트레이딩. 재무제표 분석으로 투자 손실을 줄이는 방법부터 재무제표로 수익 내는 법까지 여의도 증권가, 일타강사, 사경인 회계사가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재무제표 읽기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투자 노하우가 담긴 기본 실전 완성 3편의 강의 페이지2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투자 노하우가 담긴 서적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도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